그 한창 이제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막 드라마 봐 드라마 이제 막 정주행해 그래서 이제 아 보다가 좀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오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서 불 키고 이제 오줌 싸는데 거울 봤더니 진짜 무슨 개같이 생긴 패인 한 명 있어 얼굴도 그냥 엉망이고 수염 자라 있고 거울 보면 진짜 나 월드워제트 내가 지금까지 봤던 좀비 영화 중에 탑 1이거든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월드워제트 꼭 보세요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월드워 그냥 풀로 볼까? 유튜브로 짧게 볼까? 그건 무조건 풀로 봐야 돼 그거는 스토리 전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장면 스릴 넘치는 장면을 봐야 돼 그래서 월드워제트는 무조건 풀로 영화로 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좋아해서 더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친척 형님들이 이제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하나의 문화였어 무조건 추석이랑 설날에 가서 형들이랑 방에서 이제 불 다 꺼놓고 좀비 영화 다 같이 봤거든 와 그거 진짜 추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석이나 명절에 가면은 우리 무조건 좀비 영화 보고 그랬었어 그 어린 사람 입장에서 형들이 해주는 얘기가 뭔가 나는 진짜처럼 많이 느껴져서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만약에 말해 형들이 그럼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영화 보면서 더 답답하고 형들이 말하는 게 정답 같고 사실 좀비 영화는 대부분 다 똑같잖아 평화로운 미국 가정집에서 멋있는 아버지가 딸들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러고 있다가 잠깐 일하러 나가 그래서 아빠는 혼자 있는데 가족들 엄마랑 딸들은 같이 있고 전화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구하러 가다가 결국 그들 가족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그 좀비 해독제 찾으러 다니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 죽을 뻔하다가 한두 명 정도 죽고 한 두세 명 남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엔딩으로 끝나잖아 사실 공포영화도 다 똑같거든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가서 괜히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출적으로 이제 서스펜스라 그러는데 주인공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범죄자가 이 사람 방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그 방문으로 방문으로 다가가 우리는 범죄자가 있는 걸 아는데 주인공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잖아 어 저거 어떡하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감정 그게 서스펜스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영화적 연출적으로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관객들끼리는 뭔가 유대감을 형성해서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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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서 왜 갔어 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공포영화 좀비영화를 진짜 많이 쓰지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락거인 다들 그 영화배우들 예를 들면 미국이면 그냥 노우 노우 약간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카메라 주인공이랑 이렇게 멀어지면서 노우 이러면서 사람 뺆어지고 사람 멀어지고 로맨스는 술래잡기 이런 거 들어갖고 로맨스는 그냥 로맨스가 싫은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냥 로맨스를 좀 불편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로맨스는 그냥 개같은 키스 들어가고 개같은 배드신 들어가고 로맨스는 개같은 손잡고 막 근데 가끔 그런 식이 있지 않아? 로맨스 영화를 봐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고 지금 약간 외로운데 로맨스 영화를 보고 더 외로워져 더 존나 연애하고 싶어져 근데 그때 그 감정? 약간 즐겁지 않아 뭔가? 그러니까 곧 나도 뭔가 연애할 것 같은 그 설렘이 생기는 느낌이야 안 생길 거 알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에게도 운명이? 하는 느낌 때문에 뭔가 그냥 그 외로움조차 뭔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검은 화면돼가지고 안경 쓰고 침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휴발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아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한창 이제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막 드라마 봐 드라마 이제 막 정주행해 한 7화까지 봤어 존나 재밌어 그래서 이제 아 보다가 좀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오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서 불 켜고 이제 오줌 싸는데 거울 봤더니 진짜 무슨 같이 생긴 페인 한 명 있어 어 머리 막 산발에 안경 쓰고 있고 얼굴도 그냥 엉망이고 수염 자라 있고 거울 보면 진짜 드라마에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나오다가 거울 보고 진짜 충격 얼굴에 피지 올라가겠고 기름 맛받바게에서 약간 빛나 기름 오지고 안경 약간 덜 닦여있고 근데 그 모습 약간 질겨 그 모습 약간 질기고 절대 안 씻어 나는 그 상태로 다시 침대로 가서 원위치 한 다음에 다시 그 드라마 빠져 마치 내가 이제 남주가 된 것처럼 군것질한 거 얼굴에 붙어있으면 금상청아 아 완전 완전 중요하지 겨울에 손가락 누래져 있어야 돼 귤 존내 까먹어서 와 근데 귤 먹고 싶다 귤 얘기하니까 와 귤 개 먹고 싶다 로맨스물 볼 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상상 존나 하지 와 나 진짜 학창시절에 그게 좀 심했어 학창시절에 나는 진짜 쭈구리여서 짝사랑을 존나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약간 친해질 정도는 되는데 꼬시지는 못해 절대 얘랑 나랑 친해 친구인데 여기서 얘랑 여자친구까지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에서는 근데 이제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되고 이런 설레는 일들이 많잖아 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매일매일 상상하면서 학교 가고 그러다 또 집에 와서 또 슬퍼하고 그랬었지 난 어른 되고 나서도 썸에서 연애까지 손잡는 게 진짜 힘들더라 그 타이밍 잡는 게 어렵지 그걸 사실 조금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뚫어줄 수 있는 게 술 술은 이제 술 먹고 약간 내가 도전적인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술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있어서 분위기를 주거든요 내가 취해서 생기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술 먹는 그 자리 자체가 분위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걸 술은 되게 이유 없이 먹을 수 있잖아 어렸을 때는 야 우리 둘이 카페 갈래? 이러면 너랑 나랑 카페를? 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오랜만에 봤는데 술이나 한 잔 하자 하면은 되게 뭔가 이유 없이 그냥 명분 없이도 술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술 먹고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지 그걸로 이제 연애 시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나는 약간 개인적으로 취중고백은 좋아하지는 않는 편 취해서 손을 잡았더라도 고백은 정신 차려서 하자 타입이야 뭐 취해서 손잡고 분위기가 생겼어 존나 떨려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 가뜩이나 술 먹었고 지금 혈중알코올농도랑 막 혈액순환 빨라지고 두근두근 하는데 손잡아서 더 두근거려 막 뒤질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음날 우리 내일 한번 보고 얘기 좀 할까? 하고 이제 다음날 진지하게 얘기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어? 나 어제 실수였던 것 같아 영서야 미안해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우린 매일같이 복잡하질 생각이 일어나 꺼내봐 우리 안에 숨바꼭지